멈추거나 마지막까지 못 일어나는 상황이 돌리는 게 너무 좋았으시죠? 네!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희 크게 멈추기 좀 부탁드릴게요. 오늘 첫 번째 멈추기 팀이 있습니다. 시-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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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이거지! 저기 외출이 있었어요. 이거지? 이거지?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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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넷, 넷. 진행 시작 한 번 더 멈추를 받겠습니다. 저희 박수사리, 박수사리 주시고 네, 그 시간에 출, 콧포넌을 해드릴게요. 방금 좀 더 혹시되네요. 네, 조회가 계세요. 그만, 끌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